이렇게 음악회에 격식이 있어서 교회 마이크를 가지고 목사님 서셨던 자리에서 해야 되고 정말 할까말까 했는데 벌써 음악가가 됐습니다. 이제 하시고 시간으로 자꾸 줘버리기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이 가곡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. 저희 귀한 성악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고강영웅 박사님의 후원회에서 모든 경우를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. 여러분 우리 후원회를 이어서 한번 감사히 받으십시오. 오늘 이 곡이 얼마나 아름답고 둥글둥글하고 또 듣고 싶고 그렇죠? 과연 어떤 분이 작곡했기에 이런 곡이 나왔습니까? 이번에는 작곡가를 한번 소개해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. 작곡 한번 나오셨을 때 임금수 교수님이십니다.